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화에 대해 공부하는데 근데 먼저는 단어를 공부해요. 이제는 우리의 대화에 대해 질문을 드릴게요. 단어는 용접봉 가지고 오다 산소통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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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화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에 여기가서 용접봉 가지고 오다 여기가서 용접봉 가지고 오다 또는 용접봉 용접봉이 어디에 있어요? 용접봉이 어디에 있어요? 두산을 하나 산소통 뒤에 있는 박수에 넣어두었어요. 산소통 뒤에 있는 박수에 넣어두었어요. 여기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가 안 돼. 용접봉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가 보호구 없이 여패가 있으면 다치 수 있어. 그는 발전에 있다며, 그는 이 방식으로 전혀있는 방식이 더ídos하고 있다며, well,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그럼 또 반. 따라 하세요. 송탑담당띠옷. 저기 가서 용접봉 좀 가지고 와. 용접봉이 어디에 있어요? 산소통 뒤에 있는 박스에 넣어두었어요. 여기 있어요. 단장님, 용접하는 거 걱정해도 돼요? 위험해서 안 돼. 용접할 때 불꽃이 되니까 보호구 없이 옆에 있으면 다칠 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용접봉. 가지고 오라. 산소통. 박스. 넣어두다. 국정하다. 위험하다. 불꽃. 보호구. 다치다. 네, 잘 읽었습니다. 오늘 차도록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너무 안녕히 계세요.